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촌 형제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가해 남성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. 폭행 후유증으로 두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 남성은 최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.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3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립니다. 옆에 있던 일행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. 때리던 남성은 피해 남성의 얼굴을 향해 몸을 날리더니 발로 밟습니다. 지난 4월 서산시 읍내동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가 시작됐고 사촌 형제인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. 특히 사촌 형인 가해자 A 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포함해 모두 20차례 넘게 폭행했습니다. 피해자는 정신을 잃었는데도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. 가해자인 사촌동생 B 씨 또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남성을 때리고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뇌진탕과 타박상 등으로 두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 남성과 비슷한 이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들은 술에 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했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. 이를 토대로 최근 경찰은 사촌 형 A 씨를 상해 혐의로 사촌동생 B 씨를 폭행과 절도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도 보여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